자, 무기를 뭐로 해볼까? 아... AK-47을 듭시다. AK-47을 들고 핸드건은 트레이서건으로 그리고 그르네이드 나이프는 그냥 나이프 들어 가자! 사람 진짜 많네 방금 전에 한판을 하긴 했는데 녹화를 그냥 삭제했습니다 사람이 저 포함해서 그냥 두명이었어요 두명 그래서 그냥 삭제를 했어요 어디로 가야돼? 이거 구멍 뭐냐 이거 야, 이건 진짜 마인크래프트 같다 어디까지 내려가는겨 야, 뭐야 여기 물에 빠지면 죽나? 바로? 모르겠네 어? 나 진짜 못맞춘다 나 진짜 못맞춘다 여기 리스폰 구역 같은데? 어? 스나였어? 스나였어? 아... 어쩐지 그냥 가만히 서있더라 스나였어? 아... 어쩐지 그냥 가만히 서있더라 스코어 스코어가 더블스코어네 내려가자 , 좀 부어냈어? 이리 오는거 드나여 방금 누구를 한 명 본 것 같은데 여깄네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갔지? 블루팀? 중앙에서 싸우고 있는 건가? 애들이야? 뭐야? 여기가 리스폰 구역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상대팀 리스폰 구역은 맞는 것 같은데 깜짝이야 야씨 갑자기 다 오지마 애들이 안 보인다 뭐 어따가 뭐 땅이라도 좀 파놨나? 저 있다 얘가 좀 렉거리는 것 같다? 얘 어디갔어? 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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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땅을 들어볼까? 어... 싸고 있구나 내가 간다 내가 갑니다 어이구 뭐냐? 거기 막을라 그랬어? 여기서 막아 여기서 오... 폭 날라운다 whimmg 얘 뭐냐.. 하하핳하 으흐흐흐흫 흐흐흫 죽었네 그냥 올라오게끔 지금 내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낫지야? 우리 쪽이 낫지구나 여긴 뭐지? 야 이런 곳이 있네? 근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괜히 왔네 오오오 뭐냐? 에? 오! 야 뭐였냐 방금 그거? 밖에서 쏜게 아니었어? 오케이 하여튼 위치는 알았어 뭐였냐 이거 브금을 꺼야되나? 어? 뭐어떻게 처먹을려고 이 자식이 어? 부끄러워 뭐였냐 뭐였냐 어? 끝났네 어? 나 3등이야? 아닌데 4등인데 마이너스 100점 3킬 다 겟쓰 샷관 한번 들어보자 어... 아아... 샷관 안되겠다 이 맵은 안될거 같다 너무 괭활해 맵이 한조 한조합을 해볼까? 어... 음... 스나이퍼 라이프? 그냥 라이프 들자 한조, 보우 어, 좋아 근접무기네 무지, 샷건 리퍼네, 리퍼총 어... 됐어 야,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이런식이구나? 알았어 어? 뭐야, 애들이 막 줄줄이 들어오는데? 됐다 됐다 또 있지? 그치? 뭐야? 어허 샷건이 되게 약해보이는데? 이거? 또 있다 내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었나보우 기분 탓이었나보우 어 오케이 어이구, 괜찮다 이거 스나이핑하기도 딱 좋고 여기도 막 탱크가 막 깔려있네, 랩에 어디로? 따박 이거 지나노? 올라오고 갇혔나보네, 저기에 빨주셔서 對 오케이 호잇 애들이 왜 킬을 못하지? 우리 편 애들 아 우리편 우와 쟤 뭐야 무슨 람보마냥 스나가 있네 이거 어디야? 헉 내 갈등이다 이럴수가 왜 안가져? 아까는 들어가줬었는데 됐다 이쪽말고 없지 위에 없으면 됐어 점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야 뒤뒤뒤뒤뒤 죽겠지 우리편도 오 봤어 봤어 그렇지 잡아 그렇지 잘한다 왜 안 죽냐 없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 칼빵 맞았어 칼빵 맞았어 칼 한 방인가 보네 그냥 한 방인가 보네 칼이 3번인가? 몇 번이지? 6번 오케이 됐다 아이템 내놔 잡았다 아이템 내놔 잡았다 어 내 뒤에 내 뒤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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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왜그래 우리편 아니잖아 그치 쟤 약간 렉걸린다 얘가 움직이는게 쟤 약간 렉걸린다 파이어 인 더 허울 으흫 오이나 해봐 아 아 좋았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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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편 아니야 어어 우리편 아니라고 어어 어어 뭐야 아 어어 자연스럽게 옆에 있길래 우리편인 줄 알았더니만 파란색이네 깜짝이야 음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그럼 여기서 싸우자 계속 오네 애들이 와 나 12킬 3데스야 이런 기저귀 올거잖아 그치 또 올거잖아 이들 난 다 알고 있어 3분 30초 남았네 크 어 으어우 자왔냐 아이고 두발 맞췄는데 두발 두발을 맞췄는데 한발을 라스트 한발을 못 맞췄어 오케이 잡았긴 했는데 뭐야 우리편 지금 100점 앞서고 있는거야 고작 왜? 아이고 마이너스 엄청 많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역전 당할 것 같다 느낌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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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이거 죽게 봤나예? 에? 어? 어? 와 얘 일부러 바닥 보고 있는것 봐 위치 안뜯히려고 으응 뜯겼어 이게 어디냐 근데 여기 어디야? 저게 어디지? 저기가 어디야 어디서 오는거야 이거 저기가 어디지? 이거 전혀 영모모른거여서 지금 맞고 있어가지고 저기가 어딘거 같은데 으응 됐어 뭐야? 뭐지? 뭐지? 렉인가? 꺼져 와 스나야 계속 죽나보다 애들 하 한명 잡았네 그래도 들어가 그냥 어쩔수없어 여기 있어봤자 스나의 밥이야 역전 당했네 그것도 800점 차이 이야 이건 이건 아니다 얘들아 블록 뭐야 이거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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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뭔 맵이야 매크리 매크리가 매크리가 주무기를 뭔가 들고 뜨는거 자체가 웃기다 어... 매크리 샥건 매크리 권총있지 않냐? 여깄다 됐어 가자 4대4네 저 깃발은 뭐지? 이거... 넘어가지지가 않는데? 이게 뭐야? 깃발을 가져오는건가? 상대징양 깃발을 저기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지금 어허 샥건은 안되겠다 이거 야! 솔져! 샥건은 안되 아... AK47 들고 됐어 그냥 가자 깃발을 가져오는거 같은데? 상대징양 깃발 그치 캡쳐 아... 기지 점령이구나 이런 우리 애들 다 어딨어? 저기 누구 있다 쏠려같은... 그런다고 내가 안보진 않는다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야? 어? 로봇이다 오오... 이거는 스나메인데 스나메 누가 봐줘? 깃발 미 Ivan 어? 잠...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저 있다 오오오 잘 싸워봐 난 모르겠다 이쪽으로 오는데? 야 이쪽으로 오잖아 로봇! 야 이리와! 야 녀석아! 뭐야 쟤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거야? 이 씨바 으어어어어! 으엄마! 엄마! 엄마! 이거 뭔소리야 방금 엄마! 엄마! 쟤 미친거 같애 날 찾고 있구나 이거 왜 안나지냐? 하나 더 하나 더 그치 저 로봇이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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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알 별로 없는데 아냐 로봇만 딜해 로봇만 로봇만 딜하고 로봇이 먼저 깨지는 쪽이 지는걸꺼야 거의 어 나 총알없다 어떡하니야 그래서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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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지금 그래서 어디갔지? 결국 죽었네 로봇한테 털리고 있네 깃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가져올 수가 없네요 가져올 수가 없네요 어디갔지? 이쪽으로 간거 아니였어? 진짜 어디갔냐? 진짜 어디갔냐? 뭐야? 뭐야? 아니 로봇이 여기서 뭐하는거야 지금 다 떠나서 여기가 어딘데? 로봇이 어디있는거야 지금 공사를 하고있네 밑에서 지금 다 밑에 있구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밑에는 뭐지?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 있나? 없지? 어 그냥 있는 곳이네 깃발 가져와 깃발 와 총 잘 쏜다 목표를 잘 포착하네 어? 궁 쓰고 있나? 오왕 흐흐흫 흐흐흫 맞췄는데 타왔네 우리 거 로봇 야 오케이 터왔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막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애, 애들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 아 혈아 몰라 얘는 그냥 로봇만 타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네 게임을 해라 지가 로봇을 타면 뭐 할 거야 잘 하지를 못하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잠만 미니맵을 봐도 모르겠어 어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이런 곳이 있었나 아 상대 진영 근처인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맞는 것 같지 이거 깃발이잖아 그치 어 그리고 돌아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저..저 안에 있다 저 안에 다리 안에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어 어 쟤 왜 자살하고 지랄이지 눈앞에서 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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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너 어디로 왔더라 저기지 하 이 쪽으로는 못 올걸 에 이 쪽으로는 못 올걸 니가 어떡할건데 니가 어쩔건데 아 아 존나 무서운데 진짜 아 아 드디어 깃발을 집었는데 하하 하하 아 진짜 무섭다 근데 뭐야 이거 항공기 위야 역시 맥크린은 안됐어 솔저로 해야돼 자 솔저면 당연히 라이프 자 원총은 트레이서 꺼 들어 어 칼 칼 칼은 팔을 들어 그치 가자 뭔일이냐 뭐했냐 방금 뭔일이야 이얏 여기 왜 야仔 Christina 도망쳐 깜짝이야 갈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파고이니 어이 엉덩이가 섹시한데 일단 같이 파봅시다 뭔진 몰라도 자 니 생각이 뭐니 여기 상대 진영 베이스 베이스 아니야 뭐하는데 지금 뭐하냐 너 방금 누구 하나 지나갔어 됐어 됐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뒤치기 가자 뭐야 왜 안죽어 뭐야 뭐지 나 죽인줄 알고 한번 끌었던건데 뭔소리야 이건 아 밖에 있네 밖에 대기하자 그치 누군가 하나 올거야 어 뭐야 방금 어 방금 뭐 뭐죠 하나님 아버지 뭐죠 방금 어 폭탄 아 아 우리 편이지 아 깜짝이야 나 파란색이지 나 파란색이지 어 그래 어 어시스트 했구나 얘들은 구멍을 막을 생각이 없 없어도 되겠구나 어 거기에 그냥 쪄고 있으면 되니까 음 스마트한데 아니 얘 진짜 뭐냐 저 개구리 진짜 뭐야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다 떠나서 애들 밖으로 어떻게 나간거지 잠시만 우리 편이 왜이렇게 적냐 사람 수가 구멍 뚫어버리자 이거야 이게 바로 하늘나라 행위인데 어 어허 뭔일이야 뭔일이야 깜짝이야 으이씨 아 아 아 아 얘기한 마리잡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마리 잡았고 위에서 못난리가 일어나고 있는거야 지금 오우야 큰일날뻔 했다 에? 아아아아 폭! 그놈의 폭! 히힣 뭐야? 어이구야아아아아아 나도 샷건을 들어봐야겠어 흐흐흐 흐흐흐 아 얘 진짜 뭐지? 흐흐흐 흐흐흐 나 지금 개미지역에 들어간 기분이야 어? 뭐야 여기 애들 왜케 많아? 어? 뭔일이야 지금 누가 들어와 누가 들어와 흐흐흐 피켜봐 아주 그냥 난리가 났구만 맵이 흐흐흐흐 아 어? 뭔일이야 어딨어 얘 어딨냐 저게 스킨이 저게 뭘까? 저게 무슨 스킨 길막하지마 자 아 장전하고 몇발 쏠 수 있는거지 이거? 잠만 몇발? 네 발? 야 이거 기다려봐 오케이 됐어 흐흫 흐흫 얘 정말 잘한다 어? 얘 우리판 아닌데? 흐흫 흐흫 맞는거 같은게 안맞네 진짜 뭐야 위로 한번 올라가볼까? 아 이제 시작건들고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건 좋은게 아닌거 같애 says 그敢 흐흫 1 2 2 2 2 2 2 2 2 2 3 1 2 나 총이거 뭐야? 이상한걸 끼고 있는 끼고 있는데? 와 나 킬되어 엉망진창이겠다 4킬 13데스 세상에 나 내가 이거 반동이 장난 아니네 어 깜짝이야 아 진짜 야 좀 멀쩡하게 좀 만들어 놔 야 복구해놔 이거 바디들 틈이 없어 뭐 봤는데 방금 어? 솔져야 아저씨 아저씨 아니 되게 이게 불공평한게 우리는 왜 저런 헬기가 없어? 우리는 왜 저런 헬기가 없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을거 같은데? 여기 근처에 있지 그치? 있을거 같애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이거 좀 괜찮다 이거 그래 복수했다 이 자식아 한곳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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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여러곳을 막을 필요없어 그냥 한곳만은 그냥 막아놔도 말 끝나기 무섭기 무섭기 여기 대체 이렇게 한공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거야? 대체 이렇게 반동이 특이 없어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안돼! 여기 진짜 어떡하냐 아래로 내려가고싶은데 길을 만들까? 블럭으로? 그게 나올려나 아아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